안녕하세요 저는 avi이고 오늘의 영상은 더 파이널스에서 미디엄 역할을 위한 산탄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산탄총을 사용할 때는 조준선을 타겟에 정확히 조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게임에는 훌륭한 한국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커뮤니티로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 번역을 위해 구글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학습 전반을 가져와요 학습 전반을 가져와요 학습 전반이isse 학습 전반이 주게 형도 창조 형도 깜발이 모든 사람이 말에 잘 지낼 수 들어요 수신 1. 더 2. 더 3 rió 후에 어... 쪄거 쥄게 쥄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